예수님의 고난주간을 앞뒤 놓고 또 부활주의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자연히 십자가에 관한 많은 성경을 읽게 되고 또 설교를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독생자를 주셨다, 자기 외아들을 주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셨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사실 그 말씀 한마디만 가지고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요한복음 18장 28절 이하에 보면 주셨다는 그 말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독생자를 주셨다,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단호한 뜻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3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알고 정하신 뜻에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알고 미리 작정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가 담겨있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분명한 판단 아래 하나님께서 내린 결론입니다. 하필이면 왜 십자가의 죽음인가? 뭐 죽음도 많지 않아요. 하필이면 제일 잔혹하다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왜 택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갈라디아 3장 13절만큼 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리시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저주받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려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구약시대에 사람을 악한 사람들을 사형에 처할 때 여러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히 저주스러운 죽음을 죽어야 하는 소위 저주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나무에다 매다는 것이 구약의 법이었습니다. 그때는 나무에 매달아도 죽여서 매달았지 산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놓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저주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꼭 매달아야 되셨느냐? 예수님은 저주의 죽음을 죽어야 할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저주의 죽음을 죽으셔야 하는가? 우리 모두가 율법의 저주 아래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율법을 아시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율법의 명령이요.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누구 사랑해서? 날 사랑했죠. 너희는 내 몸과 같이 누구를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나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항상 나만을 사랑했죠. 그러니까 온통 그저 죄만 짓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존재로 죄만 짓다가 한 생을 끝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에요. 결국 율법이 명령하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불복종했기 때문에 그 불복종에 뒤따르는 것은 저주. 죄의 값을 하나님이 물으시는 철저한 저주만이 우리에게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인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시려고 하니 그 율법의 저주를 누가 대신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신 받아도 적당히 받는 것이 아니에요. 저주 받은 자가 죽는 죽음을 대신 죽어줘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저주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12장 32절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렸노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말은 들리면 무슨 뜻이야? 들리면 들리기 위해서 매달려야죠. 매달리면 매달리는 죽음이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 하는 말씀을 했으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왜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서 저주스러운 죽음을 죽도록 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답입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계획하시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결코 방관자가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자기의 모든 뜻하신 말을 끝까지 수행하시고 또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로 마음먹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완성하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그 일을 성사시키시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성사시키는 과정을 다 이끌어서 섭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섭리. 섭리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알아두어야 될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섭리하십니다. 목적을 두시고 그 다음에 과정을 다 미리 정하시고 그 뜻을 따라서 이끌어갑니다. 이게 섭리요. 오늘 읽은 빌라도의 재판 과정을 우리가 본다든지 또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갈 때의 그 한 많은 일들과 행동들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한번 봅시다. 그들은 새벽에 예수님을 불법으로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기소하고는 당시 로마 제국의 총동으로서 유대지방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왜 넘겼습니까? 넘긴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죠. 그러나 그 대답으로는 만족할 만한 대답이 안 돼요. 죽이기를 원했죠. 그러면 하필이면 왜 빌라도에게 끌고 갔나요? 잔인하게 죽이기 위해서 그래요. 유대나라는 로마 속국이었습니다.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사형을 함부로 선고해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요. 반드시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나라의 종교 문제로 인해서 종교 문제로 인해서 사람을 어쩌다가 죽이는 것은 다 무기냈습니다. 그것은 정치 문제가 아니고 종교 문제니까 눈을 감아준 것이죠. 좋은 예가 스테반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스테반은 예수를 증거하다가 유대나라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끌려 들어가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았던 사내들인 공예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판을 받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와! 하고 외쳤죠. 사람들이 귀를 막고 그를 끌어다가 밖으로 나가서는 돌멩이를 쳐서 죽였습니다. 이것은 로마 정부의 허가를 받고 사형을 집행한 거 아니요. 직통적으로 종교 문제로 그를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로 사람을 쳐 죽이는 정도는 로마 정부가 눈을 감아주었어요. 따라서 예수님도 자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니라. 나를 본다는 하나님을 보았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자기를 하나님으로 주장을 하셨는데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유대나라 지도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신성모독죄를 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따라서 자기들의 법에 의하면 당장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이면 돼요. 돌로 치면 죽이면 되는데 왜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으로는 불에 차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잔인하게 죽일까?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은 로마법에 의해서 그를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라고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도록 한 것은 빌라도가 아니에요. 로마법이 그렇게 성공한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자청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자청했어요. 군중들이 소리치면서 자청했어요. 이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빌라도가 할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은 예수를 미워하는 증오심에 이글이글 타고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잘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비판하신 일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비판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도 규탄하신 일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누구도 심판하신 일이 없는데도 그를 본 사람들은 심판을 받은 것으로 느꼈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나라 지도자들을 안절부절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처형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살려두는 것은 그들이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보면서 그들은 일종의 광기가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증오가 너무 지나치면 광기에 잡히잖아요. 광기에 잡히기 때문에 그들은 사리를 판단할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여유가 없었어요. 모든 기능이 완전히 파괴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죽으라고 미워한다고 해봅시다. 그 증오는 결국 모든 정상적인 기능을 다 스톱시킵니다. 상식도 벗어나게 만들고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행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끌고 가는 것이 증오입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그의 추종자들은 이런 증오의 제물이 되어있었어요. 그러므로 골뻘히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죽이는 것으로만 안된다. 잔인하게 죽이자. 어떻게 죽일 것이냐. 그 무서운 십자형으로 그를 죽도록 만들자. 우리는 그가 그렇게 죽는 것을 보아야만이 우리의 붕이 풀리겠다. 이거예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뭐라고 그랬어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그의 추종자들은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에는 안정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죽음을 정하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봉사를 한다고 생각했나요? 천만에요. 그들은 절대 그런 것도 몰랐어요. 오직 잔인하게 죽여 없애자는 생각으로 빌라도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로 해왔자라고 고소했다가 그것이 먹혀두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세금을 받치지 말라고 선동했다고 고소했다가 그것도 먹히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자기를 왕이라고 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례를 반려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대제사장들과 그 추종자들의 악한 증오와 의도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해 놓으신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비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들을 강압적으로 십자가에 못 받게 하려고 그들을 충동돼 한 거 아닙니다. 그들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다 인정했어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그러므로 가야바와 그 충동자들, 대제사장들과 그 추종자들은 자기들이 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기를 원했고 자기들이 좋아서 그렇게 죽이기를 원했지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갖고 계시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나요? 그 사람들의 증오와 잔인성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하나의 손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그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인간의 의지를 통하여 자신의 의로우신 의지를 성취시키신다. 대제사장의 증오와 잔혹함이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었다.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또 빌라도를 잠깐 봅시다.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의 소송권을 다루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자기 아내가 지난밤에 무슨 꿈을 꾸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손대지 마십시오. 그 사람 문제 상관하지 마십시오. 남편에게 사람을 보내자 간혹하게 요청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예수 문제는 자기가 손 안 대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문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33절 이하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앞에 놓고 신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왕이니라.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진리로 세워지는 나라다. 세상의 나라는 칼과 창으로 세워지는 그리고 유지되는 나라지만 내 나라는 진리 위에 세워지는 나라다. 그러므로 진리를 듣는 자들은 내 나라의 백성이 되느니라.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왔다. 나는 이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섰다. 하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빌라도는 물었어요. 진리가 뭐냐? 그러나 그는 관심이 있어 물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날카로운 눈초리를 피하기 위해서 슬쩍 질문을 던지고 얼굴을 돌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만유를 창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영원한 멸망을 두고 사는 저주의 존재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진리 때문에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모든 인생은 구원자가 필요하며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선실하게 깨닫지 않은 진리 위에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율법의 도주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우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진리를 듣는 백성들이 찾아와서 이루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나라의 백성 된 것을 감사합시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게 된 것을 감사합시다. 그 나라, 그 나라, 그 나라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해서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 같으면 내가 이렇게 묶여와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겠느냐? 네, 분명히 예수님이 질문했죠. 이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에 지금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 계신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뭐 이해를 할 리가 없죠. 그래서 빌라도는 가만히 보니까 로그마 법을 가지고 그를 사용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그는 세 번 이상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설득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느라. 그래도 이 유대 폭군들은 듣지를 않았어요. 물러가지를 않았어요.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요. 그래서 빌라도가 또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좀 석방을 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6월절 특사를 미끼로 들고 나왔습니다. 6월절이 되면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아마 특사가 있었나 봐요. 빌라도가 제시를 했어요. 지금 6월절이 아니냐. 내가 제수 하나를 놓아주기를 원한다.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는데 너희들 어떠냐. 유대인들이 그 말에 아니야 우리는 예수는 원치 않아. 얼마 전에 너희들이 투옥시킨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래가지고 결국 바라바가 특사로 놓이고 예수님은 여전히 묶여있었습니다. 빌라도가 가만히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좀 도와줄까. 그는 그렇게 생각하다가 잔인한 방법을 하는 머리에 떠올렸습니다. 예수를 죽으라고 때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동정을 좀 받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군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끌고 가서 채찍질 해라.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때리는 태장은 무서운 것입니다. 기록에 보면 열 사람 중에 한두 명은 죽어나간다고 합니다. 그 매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태장으로 때렸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살점이 그냥 뜯겨 나갔습니다. 거기에다가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여러분 가시관 가시는 뭡니까? 죄와 죄와 저주의 상징입니다. 아담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마자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죄를 지고 지고 가는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는 것은 어떤 면에는 굉장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뭐 그런 거 생각했겠어요? 무작정 그냥 예수님을 괴롭히기 위해서 가시관을 엮어가는 확 씌운 거죠. 그리고는 홍파를 입히고 정말 눈을 뜨거워 볼 수 없는 비참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군종들 앞에 끌어내서 그리고 군종들 앞에 세웠습니다. 빌라도가 외쳤습니다. 자 이 사람이다 너희의 왕이야 보라 얼마나 불쌍하냐 이 정도로 하고 놓아주자. 그를 죽일 죄를 나는 찾지 못했노라. 더 이상 뭐 어떻게 하겠느냐 자 보라 동경을 좀 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빌라도의 괴산은 빗나갔어요. 예수님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보자마자 그 피를 즐기는 폭도돌 대제사장들의 가슴에는 더 무서운 증오의 기름이 쏟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미친 것처럼 발감을 했어요. 십자가에 못박아라 십자가에 못박아라. 그리고 난 빌라도를 협박했습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석방하면 석방하는 사람도 로마 황제를 반력하는 사람이다. 이런 투로 협박을 했어요. 우리에게 난 로마 황제 외에는 왕이 없느니라. 여러분 식민지의 사람들이 자기들을 괴롭히는 나라의 황제를 왕으로 인정하면서까지 예수를 죽음에 붙이려고 발악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가뜩이나 황제로부터 점수를 따지 못해 고민하던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를 만났음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황제에게 만약에 어떤 고발을 한다면 자기의 입장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을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비율을 맞추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타협하고 양보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공의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로마법의 정신은 물 건너가고 자기 자신이 죄가 없다고 몇 번이나 말을 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내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전형적인 불이한 재판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만일 빌라도가 자기 소신대로 예수는 죄가 없어 난 석방하겠다고 내놨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하신 그 죽음을 주님이 당할 수 있을까요? 안되죠? 만약에 빌라도가 로마 황제의 권위를 가지고 막 군중들을 전부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버리고 예수님을 석방했다고 합시다. 그저 내놔 때려가지고 내보냈다고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졌을까요? 불가능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그렇게 살려주고자 하던 빌라도의 그 비겁한 정신 타협적인 그 성격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수단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우리는 두 가지 케이스를 다 보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 예수를 증오하여 할 수 있는 대로 잔인하게 죽이려고 했던 그 사악함이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여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 사용이 되었다는 것. 또 하나 빌라도처럼 자기 보신에만 급급한 자 급급한 사람의 비급한 성격이 오히려 세상을 멸망해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실을 놓고 우리가 몇 가지 정리를 해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할 테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아무도 막을 수 없구나 하는 은혜를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작정하셔서 자기 외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므로 우리를 저주해서 해방시키시려고 작정하셔서 이거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대제사장들이 그들의 증오가 그 사랑을 거부할 수 있었느냐 빌라도의 그 권위와 빌라도의 그 비급한 성격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었느냐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를 잔인하게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의 행동이 거꾸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홍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이 악하게 행동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이 세상에 넘치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받게 하소서하고 소리를 치면 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풍성해 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너무 미워한 나머지 그를 십자가에 못 받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기를 원하셨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증오가 이겼습니까? 사랑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렸습니다. 예수를 미워하던 세상이 십자가의 피오인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긴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영역시 증명하셨느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원천입니다.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누가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했느냐 예수님을 잔인하게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오히려 십자가에 처형한 불이한 재판관 빌라도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 넘치게 부어졌으니 얼마나 아이러니커랍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악을 선명하십니다. 악인들이 가장 악한 짓을 하도록 하심으로 자기의 선한 뜻을 이루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다스립니다. 사탄도 악인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악인도 쓸모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 남겨놓고 계십니다. 자문 16장 4절 여호와 아껴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이 말은 모든 것이 다 존재의 이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가운데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다 쓸데가 있어서 하나님이 남겨놓고 필요하면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렇게 바라가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악이 선으로 바뀌는 사례 이것은 역사에서 천만히 나타납니다. 유명한 역사가 포임비가 이런 사실을 놓고 역사의 역설이라는 표현을 했죠. 분명히 악인데 그것이 선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분명히 악한 의도로 한 것인데 나중에 보면 선을 가져다주는 하나의 채널이 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사의 역설 어떤 신학자는 역전의 법칙 Law of Reverse라고 하는 역전의 법칙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없애기 위해 사용하였던 십자가 초염이 하나님의 아들을 없애기 위해 사용하였던 십자가 초염이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된 것 바로 아주 좋은 샘플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로마 황제들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자기 나라의 사방에다가 고속도로를 닦았습니다. 모든 도로가 로마로 향한다는 말이 있었죠. 그만큼 고속도로를 쫙 닦아 놓았습니다. 그 닦은 목적이 뭐냐 하면 지중해에서 판을 치는 해적도를 빨리 섬멸하고 로마의 안정을 갖다 주고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국도로를 닦았는데 고속도로를 닦았는데 오히려 황제들이 의도했던 목적은 별로 이루지 못하고 거꾸로 엉뚱한 일이 그 국도로를 통해서 이 땅에 놀라운 사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로마 황제들에게는 지나가는 거지에 지나지 않는 초라한 유대인 청년 사도바울이 복음을 들고 마음 놓고 지중해 연안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편한 일의 그 국도가 사용되었다. 이것을 일가로서 도입된 역사의 역설 중에 하나의 예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재미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이것은 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적인 세활의 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 악처럼 보이는 고통을 여러분 당하고 있습니까? 육체병도 악입니다. 그렇게 건강관리 열심히 했는데 병이 생겼다 악이죠. 여러분 그렇게 마음 놓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 직장에서 쫓겨나요? 악이죠. 악이죠. 여러분 나는 어렵게 살려고 하는데 악하게 사는 사람보다 더 고통스러운 나라를 보낸다. 악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악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이런 악으로 인하여 날마다 날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긴장하면서 살아야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주세요. 우리의 한 생을 미리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결과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미리 작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끔 악하게 보이는 것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악을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악한 것에서 좋은 것을 낳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20대로 유명한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역전의 법칙을 가장 흥분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말씀 아닙니까? 요셉이 형들의 증오에 형들의 미움에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 10대의 소년으로 그야말로 피른물을 흘리면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평생을 그 원수는 어떻게 갚겠어요? 그러나 그가 몇십 년 후에 형들을 만나고 나서 그 형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야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나를 해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기가 막히죠? 30년 전에 형들의 그 무서운 악행 이것이 30년 후에 요셉에게 그리고 그 가정의 식구들에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 선으로 돌아오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누가 계산이나 했겠어요?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악을 이렇게 선으로 선용하시는 일을 악으로 바꾸시는 일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내 앞에 있는 악을 볼 때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지금은 가시지만 나중에는 장미로 바꾸어주시는 날이 올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거 하십니다. 하세요. 세차는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이 재판상에서 드러났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라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신뢰하기만한 죄가 있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누가 증명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증명했나요? 아니면 예수를 사랑하던 여인들이 증명했나요? 아니요. 누가 증명했습니까? 예수님의 원수들이 증명했습니다. 제일 첫째, 가로녀다가 예수님이 죄 없다고 증명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돈을 착복했습니다마는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서 그는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사살을 하면서 말을 했죠. 나는 무지한 자의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더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나는 무지한 자의 피를 팔았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아니요 나무에 목을 매달고 죽었어요. 가로녀다가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했어요. 또 누가 선언했습니까? 빌라도의 아내입니다. 그는 무슨 꿈을 꾸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예수님의 소송 문제를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증명했습니까? 빌라도 자신이 증명했습니다. 재판을 하면서 세 번이나 유대인들 앞에 나와서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노라. 그 다음에는 헤루당이 예수님을 죄 없다고 증명하고 자기에게 온 예수를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오른편 강로. 그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이렇게 죽어가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은 모든 것이 옳다. 예수님의 죄가 없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증명했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총지위를 했던 백부장이 증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조용히 바라보면서 아,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확신합니다. 예수님만이 죄 없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죽음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지정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족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영원하고 온전한 제사를 예수님이 드리심으로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도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예수님이 당하신 죽음, 저주의 죽음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짐승의 제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도 나죠. 어떤 때는 참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감격을 느끼죠. 그러므로 여러분 꼭 고난주간을 당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한평생 나같은 저주가 둔 죄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주님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기뻐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아야 합니다. 갈라리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곳이 없다. 바울은 평생 십자가가 자랑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자기는 저주 대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 어찌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터틀리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남긴 글을 보면 감동적인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처음 탄생하고 나서 한 300년 동안은 호되게 핍박을 받으면서 기독교가 확산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는지요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이리 찢기고 저리 찢겼는지요 얼마나 어린 자녀들이 고아가 되어서 세상을 당황하면서 돌아다녔는지요 얼마나 불쌍한 과부들이 먹지 못해서 굶어 죽었는지요 그런 무섭한 혹독한 핍박 예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을 그들은 견디면서도 300년 동안 기독교는 점점점점점점점점 퍼져서 나중에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 앞에 굴복하는 날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련이 심했던 혹독한 300년 동안 터틀리안 교부를 위시해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그들은 십자가만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의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떠나 다른 곳에 갈 때에도 집에 올 때에도 외출하면서 신을 신을 때에도 목욕을 할 때에도 식사를 할 때에도 불을 켤 때에도 잠자리에 들 때에도 앉을 때에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마에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우리는 이마에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소리 높여 십자가를 찬양할 수 없는 숨 막히는 환경이었기에 손으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으면서 그 십자가를 사랑했고 십자가를 자랑했고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렸고 주님이 원할 때는 십자가 앞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불 속에도 뛰어들었고 짐승 앞으로 달려갔고 가족들이 빼앗기는 가족들을 빼앗기는 고통도 그들은 감수하면서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십자가로 인한 뜨거운 감격과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기도하십시오.